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의 종교시설인 하늘궁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집단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허 씨 측이 자신은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.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허 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을 방문한 신도 20여 명이 허 씨를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하늘궁은 허 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신도들은 허 씨가 에너지 치유 의식을 명분삼아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허 씨가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신도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자신을 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. 신도들은 또 하늘궁 측이 종교 의식을 행하기 전 영상을 찍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한편 종교 행사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대해 허 대표 측 변호인은 수십 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허 대표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하는데 이는 교회 안수기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그러면서 허위 고소를 주도하는 이들은 과거 허 대표 측에게 거액의 금전이나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로 구성된 집단이고 이번 고소는 허 대표가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 출마를 예정한 직후 진행됐다며 구태적인 행태라고 일축했습니다.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달 안으로 허 대표를 소환할 예정입니다.